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보고 계신 것은 현재 시간 코인360 페이지입니다.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가지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4%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낙폭을 조금은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붉은 빛,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31%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하락에서 벗어난 코인들은 많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 라이트코인, 테더도 오늘은 1%로 하락국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한자릿수고요. 모네로도 한자릿수 하락세로 줄어들었습니다. 트론부터 20위까지의 비트코인 콜드를 살펴봐도 오르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했다는 점,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간간히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어제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실거래일 차트를 통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코인들 그래프는 현재 주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에 거래소 순위는 1위가 바이낸스고요. 2위가 OKEX, 3위가 비트피닉스, 4위가 후옵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7위에 올라 있는데요. 거래량은 8위까지의 거래소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포렉스가 9위, 10위가 코인베네입니다. 조정된 거래량이 아닌 보고된 거래량으로는 비트맥스가 1위, 23%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플라이어가 2위, 15%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낸스 5%대, 빗썸 4%대 거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후옵이가 8위, 3.04%, 우리나라의 코인빗 2.45% 거래량을 차지하면서 10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보고된 거래량 수준으로는 14위를 기록 중입니다. 빗썸에서도 현재 가격은 약세를 이어갑니다. 다만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포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의 하락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포인 캐시는 7% 하락, 스텔라룸에는 14% 하락, 이오스는 7% 하락 등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것은 빗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상승하는 종목은 파워레저나 레이드 네트워크 토큰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확인하셨던 비트포인 캐시는 ABC 진영이고요. SV는 밑에 27%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포인 캐시 입출금 지원이 개시됐다는 소식을 공지사항에 띄워놨네요. 비트포인은 8% 하락한 515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도 7% 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낙폭은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업비트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BTC의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뉴스BTC는 어제 시장의 폭락 이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뽑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알트코인도 함께 내리고 있는 것을 짚고 있는데요. 특히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각각 11월 최고점으로부터 35% 그리고 60%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BTC는 ICO 프로젝트들이 남아있는 이더리움을 자금 조달을 위해 팔고 있다는 루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추측일 뿐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양초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드포크가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 짚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10월 말 11월 초반에도 420달러에서 630달러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현재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2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리플은 8% 하락한 선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키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시장 장제 속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가격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시장의 항복인지 아니면 2019년을 대비하기 위한 성장동인지 증명해줄 것이라고 뉴스비티 씨는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짚어보시면서 주요 이슈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전에 드렸던 기사입니다. 세계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라고 국제통화 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싱가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디지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돈 자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더 편리하고 사용자 편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술 속에서 믿음을 찾고 있고 그런 면에서 투명하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적재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제통화 기금이 이 발언 이온의 스피치노트 핵심은 결국 디지털 통화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암호화폐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 보고서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는 확장성의 부족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결제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을 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리엘 루빈이는 이 같은 사실이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국 가디언즈의 보도입니다. 사실 현금은 점점 저어지고 있고 이미 스웨덴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등이 이미 현금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이런 펜테크 혁신의 대부분은 그러나 중앙은행과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그 누구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된다면 블록체인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가 굳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중앙에 허가된 비공개 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실제로 익명은 아니라면서 쓸모없는 암호화폐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디지털 통화가 환영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이런 시점에서 벡트 출시도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12월 12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ETF 승인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벡트의 출시 연기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연기된 날짜는 내년 1월 24일입니다. ICA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연기의 이유를 관련 선물시장 개장과 비트코인 입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에서 찾았습니다. 테더는 테더에 소각을 주고 미국 연방 법무부가 테더의 비트코인 가격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더와 거래소 비트피닉스가 비트코인의 작년 12월 가격 급등을 조작했다는 혐의인 건데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테더와 밀접하게 연관된 비트피닉스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텍사스 대학은 또 이 같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서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조작을 가져왔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테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세지면서 투자자들조차도 테더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뉴스BTC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들려오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포크 전쟁이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미국 증시의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라는 기사인데요. 크리프토 베스트의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가리키고 있지만 아니라는 이토로 시니어 애널리스트 마틱 그린스펀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1970년대 오펙 석유파동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린스펀은 앞서 S&P와의 상관관계는 없다 라고 밝혔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암호화폐와 기술주가 느슨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그림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둘 다 2017년에는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2018년에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싶었네요. 포춘지는 암호화폐 하락의 세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SAC가 ICO에 대한 규제 일환으로 두 개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 벌금과 배상금을 발표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인데 사실 비트코인 캐시 단독으로 일어난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채굴 관련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알렸었는데 이것이 암호화폐 붕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붕괴를 예상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추는 샘 겔만의 트윗을 인용을 해서요. 암호화폐가 2년 동안 3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실사용자 기반의 유저는 모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사용이 증명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암호화폐 거리 플랫폼 이토르 분석가 마틱 그린스펀 오늘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5천 달러가 붕괴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지지선은 약 3,500달러가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6천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상식적으로는 5천 달러 정도를 다음 지지선으로 볼만 했지만 그러나 5천 달러마저도 무너지면서 다음 지지선은 3,500달러라고 설명을 했네요. 시장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12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11.09% 하락한 4,270선에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현재 아직 개장 중인데요. 11.17% 하락한 4,295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시면 네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네요. 네 현재 10%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도 10%대로 하락폭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여전히 30%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코인들 빨간불 켜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시장이 현재 많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흐름 확인해 보시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